이 애기는 자면서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지어요. 왜 안 지워? 자. 자면서 자다가 웃다가 그래. 자다가 웃어요. 그러다가 이렇게 긴 상징 부려요. 다시 신논 뜨고 웃다가 싱그렸다가 소리내서 웃는 것도 알아? 카시트 사용법입니다. 카시트가 흔들리자도 되네요. 이거 이 기능. 바구니 기능도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. 아이고 눈 떴다. 너무 좋아서 눈을 뜨네요.